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또 신체가 미리 보내는 대박의 증조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인체는 참 신비하죠. 그래서 예민하게 미리 그 사주체의 주인인 우리들에게 그 미리 벌어질 일을 몸을 통해서 또 암시를 주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어느 날 그 눈을 떴는데 그 괜히 기분이 뭔가 좀 좋은 일이 그렇게 생길 것 같은 그런 날에는 또 우리가 크든 작든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. 또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날은 또 내 실수가 아닌 또 타인의 잘못으로라도 반드시 그대가 작게라도 또 곤욕을 치를 일이 또 생기고요. 여러분들께서 어느 날 부쩍 그 이곳이 간질간질해지고 또 손이라도 가서 긁게 된다면 그런 경우 그 큰 대박의 전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눈썹 위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? 복당입니다. 양쪽 눈썹 모두 해당이 되고요. 여기가 어느 날 그 근질근질해지고 가려우면 그런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으로 재수 있는 일이 생기는 그런 증조가 될 수 있습니다.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일이 그 기운이 그 가까이 오게 되면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 기운이 감지가 되고요. 잠자는 사이에서는 사람 체온의 그 낮 시간보다 살짝 그 떨어진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지금처럼 그 기운이 아주 활발히 활성화가 되고 그 기운의 그 활동성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그 벅찬 일들의 그런 전조로 움직인다면 이때 그 기운은 무지 강한 그런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. 우리가 그 어떤 일로 화를 내게 될 때 우리 몸에 그 열이 오르지만 또 이런 경우는 좋은 일로 또 몸이 부쩍 그 달아올라지는 건데요.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몸에서 그 모든 세포의 반응은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나겠죠. 그 움직임도 활성화가 되고요. 또 이때 그 살짝 그 열이 올라갈 텐데요. 신체의 그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평소와 다른 긍정적인 과부하가 또 포착이 된다면 그것은 또 몸에 이전과는 다른 또 신호를 우리에게 주겠죠. 이렇게 돼서 살짝 그 열이 느껴지면서 그 관상 중에서 바로 이 부위가 재수를 보여주는 그 복당인데요. 이 부위에 그 기운이 몰리게 되고요. 당연히 이렇게 되면 또 그 부위는 근질근질해지게 되겠죠. 이렇게 되면 바로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암시하는 복당에서 주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복당 부위가 어느 날 그 근질근질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크게 그 성추가 임박했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. 이런 경우에 주로 그 하는 일에서 크게 그 대박이 나는 그런 신호니까요. 사업이나 직장 그리고 맡은 일에서 더욱더 이전과는 다르게 더 집중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.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대박의 그 성추물이 또 비례해서 커질 테니까요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대박의 전조 증상 많이들 그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우운에서 크게 그 성취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